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대구 등 영남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 낮기온이 35도까지 시솟겠고 대전 32도, 광주가 31도, 서울 30도까지 올라서 덥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남 지방의 폭염은 내일까지 이어진 뒤에 누그러들겠지만 당분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강원 지방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겠고 오조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높겠습니다.